헝그리의 TV 개그 액션 RPG 씨롤라인이 마법사 밸런스 리뉴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클래스 케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난 2003년 선보인 씨롤라인은 장장 12년 동안 서비스를 진행해 온 장수 게임으로 다양한 직업과 캐릭터, 6개의 게임 시스템으로 나만의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는 RPG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클리어 케어 프로젝트는 기존 스킬을 리뉴얼해 다양한 플레이 타입을 제공하고 다른 클래스와의 조합을 맞추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올해 초 무사와 기사 계열부터 시작됐으며 이번에 리뉴얼된 마법사 계열은 사전 테스트 서버를 통해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적용된 것입니다. 한편 씨롤라인은 앞으로 성직자, 광대, 사냥꾼 계열까지 순차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만, 북미, 중국 서버까지 밸런스 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